저희 성도님은 뇌신경의 문제로 인한 7번 뇌신경 문제로 인한 안면 근육 격렬 그리고 두통이 오늘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. 할렐루야. 저희 성도님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7번 뇌신경에 그 신경이 눌리는 바람에 입 주변의 근육이 계속해서 떨리는 그런 안면 근육 격렬 증상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로 인해서인지 두통도 계속해서 있었는데요. 한 3, 4개월 정도 발병한지 그 정도 되셨습니다. 그런데 지난 수요일 예배 때 인천성도님이신데요. 그때부터 호전되기 시작하셔서 오늘 이곳에서 너무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임하여서 본인에게 있었던 그 근육의 떨림, 항상 있었던 그 입 주변의 근육 떨림이 깨끗하게 멈추고 두통도 깨끗하게 떠나갔습니다. 할렐루야. 놀라운 치유를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. 감사합니다.